자막 제작 여러분들 오늘 네 단팡 회전의 스펙업 좀 합시다 스펙업 이제 서로 26억 모아왔는데 요걸로 좀 먼저 레전을 보내는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자 가볍게 일단 여러분들 50개 간다 미친 미친 뭐야 이거 어 뭐지 휴무 4개만 해? 4개만 해가 아니야 어 이전에 돌린게 있기때문에 뭐 일단 들어갈게요 명운 오열 중이라고 아아 로잡아가래 저들이야 어 이거 어떻게 하냐 하 안가네 안녕하세요 스펙업을 다들 많이 해왔다고 들었습니다 채팅창에 그 빠꼬기들이 날라오더라구요 열심히 하면 된거잖아 그쵸? 결과가 중요합니까 그러면은 오늘도 기특을 시작할까요 다들? 그전에 하나 얘기 드릴게요 혹시 저희 말 좀 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까? 솔직히 말하면은 되게 엄청 종룡하는 분들이어서 말 놓기 쉽지 않을 거 생각하는데 저는 말 놓고 싶습니다 제가 약간 형한테는 약간 반존대로 하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괜찮겠죠? 형 씨새끼 알아야 돼요? 그쵸 개새끼야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저는 뭐 할 거 없어요 춘자님은 어떠세요? 아주 부끄러운데 부끄러워요? 부끄러운데 뭐 오빠라고 할 거 아니잖아요 형이랑 왜 보러 남자 오빠라고 부르면 나갈 거 같은데 그나마? 어 글자 오빠? 어 이런 오빠 형이 씨 나부터 말 놓을게 그냥 춘자야 아아 고마워요 형 글자 형 레전드가 더 많은 사람이 형 아니야? 아아 아 형님 죄송합니다 아니 잠깐만 레전드가 몇 개에요? 아 몇 개인데 부스를 가볼까? 오케이 준비합시다 근데 생각보다 다들 많이 세졌어 사실 진짜 세졌죠 글자 형 존댓말 할 때마다 벌칙 하나 할까요? 하하하하하하 조심할게 하하하하 조심할게 결칙하면 크리스테이 초라 이럴까봐 무서워서 그래 하하하하 하하하하 노멀일은 아니 노멀일은 어려울 수 있어 일단 뭐 나눠진대로 극딜 하자고 처음에 어 오케이 노멀 갑니다 하하하하 가자 오 이 추억 어어 오 오 여기도 오 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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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이 넘었어 나이스 나이스 가자 가자 가자잌 형 더 조심해야되 이거 칼이 가는거 같은 느낌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 보라 방 어 우리 파랑방 조금 밸런스 맞지 아 지금 넘어갈까? 오스테이 네 형 우리 넘어와봐 어 넘어갈게 오케이 오케이 나도 방붙추 주고 올게 오케이 오 센스 오 센스 뭐야 오오 좋아좋아 이게 시너지 아니겠어? 오 이게 맞지 시너지는 이게 맞아 그니까 오우 오우 불량 오우 이거 4명이니까 아 뭐야 좀 헷갈리네 아 이거 턱스러우니까 이게 그니까 지금 헷갈린다 이게 우리가 퇴치면 아아 아아 나가가는거 봐 메르가 탱크 때 이겨네 원래 메르가 탱크를 해주네 오오 슬피디아 쓰면 탱크가 가능할 수도 정말 아 아 빡세다 잡은거 빡세다 개니 2022 빡세다 빡신 빡실 57 и 오 뭐야 나한테 독국 these 에 안 될까 야 나이메일 아 너무 아깝다 아.. 다 알겠어 이 자식 어 뭐야 왜 끝났는데 왜 죽여 아 내 버프 프리저 삶아 아 근데 진짜 내가 딜을 완전 못 넣었을 거야 내가 진짜 레벨하고 포스가 너무나 작아가지고 너무 아쉽네 이게 레벨 차긴 없어 그치 그치 이지하게 잡자 이지하게 이지는 이지하지 여기는 다 들어가니까 그치 그치 하던 들어 할게요 오케이 뭐 외계능 오 이러가는 데미 사체가 너무 달라버려 그냥 그러니까 조 매용 2는 하나 도네 오케이 매용 2 하나 쓰면 됐 듯 이 응 누구야 누가 1000원 ediyor!! Parce бат 무:)를 sót 나도 난 봤다 계속 움직이더라고 데카 8패밀리 한 명 더 와야 된대 이거 시테카가 Ó Techno곰 많이 꾸use는데 으흐흐흐흐 흐흐트 늘upid bow Sole 와락아!! 졸라가아!!!! 졸라가아아!!!! 아! 꼬줘 제발!! 롱2번 야옵이 나 이제 끝낼까요 1박 2 딸깍 비용 불었다 오 6500만 6500만 개맛이 됐지 빨리 돌려야겠다 이거 영훈이 좀 볼까 딸깍 제발 찬양처 1번로 뭐갔어요? SS급 주얼링 유니크해서 레전드리 오와와와 이로써 오늘 매획 100% 맞췄네요 저는 가야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단복 길까지 마무리하고 함주도 봅시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미버 가연슬 Solp를 돌고 반지 동시에 가겠습니다 잡을 수 있음 어 저번에 아깝게 실패했으니까 이번에 되지 않을까 이번엔 꼭 깬다 여러분들 못깰 수가 없음 바인드 열어주고 뭐야! 야 시드링 어딨어 시드링 잠깐만요 일단! 일단 그 뒀어 괜찮아 야 여차 여차하면은 자 리레까지 스위치하겠습니다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 오면은 자 바인드 에어머르크 시드링 자 가자 평딜 리레 키고 평딜 아직도 얼티가 더 세요 네 아직 얼티가 셉니다 제가 스펙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아직 족보 춘자 정팬 착용중 정팬이라고? 잠깐만 이게 좀 차이가 날란가? 차이가 나네? 잠깐만요 차이가 나잖아 왜 정팬 따위 필요없다 나이치가 없다고? 야 그걸 왜 이제 말해 아이 큰일났네 아이 이거 안되냐 진짜? 진짜 안되요 여러분들 저 진짜 깨고 싶은데 잘하면 가능해 잘하면 가능해 유스택 가자 간다아 가자아 제발 존나 딜박아 시비도 끄고 존나 딜박아 프리드 유스택이다 토라 아악 아악 하하하하하하 또 졌다 정팬 스노우볼 미쳤다 프리드 스택을 한 번이라도 쌓았으면 잡았을까? 아니면 척크 딜을 제대로 넣었으면 잡았을까? 아니면 온오프 스킬 썼으면 잡았을까? 이번에 프리드 쌓고 가나요? 이번에 프리드 쌓고 갑니다 예 쌓고 가겠습니다 프리드 쌓고 온오프 키고 다 만발의 준비를 하고 완벽한 상태에서 갈게요 여러분들 이번에 못 깰 수가 없다 진짜 오케이? 자 오버스택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가자 뚱땡아 간다아 자 가자 틀박아 일단은 박아줍니다 오케이 6스택 좋아 일단 딜을 많이 넣은 것 같애요 여러분들 많이 넣을고 오케이 야 피하는 거 진국이었다 진짜 그죠 여러분들 봤죠? 야 저 어? 밀가루 피하면서 빠르게 복귀하고 딜 넣는 거 야 근데 딜 진짜 많이 깎았다 이게 일반인 장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 이게 일반인이 장인이 되어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가자 틀박아 오케이 여러분 프리드 딱 돌죠 여러분들 6스택 가자 와아 존나 딜박아 넌 뒤졌다 이 살기야 완벽하다 완벽했다 와 진짜 완벽했다 아 너무 뿌듯하구만 오케이 컷 단풍의 멤버 최초로 노멀 가디언 엘지 슬라임 컷 자 빅틱 드가자 야 미쳤다 야 미쳤다 미쳤다 야 한 시간 동안 잡은 보람이 있네 아 야 너무 말해서 유명 roar 크흐 이거 귀하거든 여러분들 에이 보고 있나 턱 보고 있나 글자 보고 있나 지는 개 턱 보고 있다고 긍 desta 회 활동 오네 오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